이 종목 후방 주의 시간인데요. 오늘도 메리츠 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. 이 안에서도 하락 종목을 찾기가 오히려 그렇게 쉬운 쉬운 지금 시장이 열차져 있어요.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최근에 많이 상승한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.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카오게임즈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들이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워낙 실적 흥행이 오딘이 흥행을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가격이 급등한 관계로 인해서 주가는 부담을 느끼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. 일단은 오딘이 흥행을 유지할지 여부 앞으로 향후 행보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오히려 반면에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로 오딘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불가피한 자리로 보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고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8만 원대 전후로 해서 좀 행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의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흥행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매출 추이를 지켜보셔야지만 아마 추가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5%대 하락의 장을 마감한 상황이고요. 지금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언택트 주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게임즈 아니겠습니까? 또 게임즈별로 보면 종목별로 또 다른 지금 차등 수출세가 보여지거든요. 앞으로의 이 게임즈들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시나요? 일단 지금 게임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처럼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좀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언택이나 컨택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우르르 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제는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그럼 어떤 또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요즘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았다가 오늘 일부 종목들은 좀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4%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사실은 주요 실적은 항공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사실은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적자 겸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으로 상장한 회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종목입니다. 일단 전방 산업에 이제 항공 산업이 조금 사실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버진 갤럭틱 관련된 우주여행 관련된 행사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슈는 사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선 반영됐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보였고 여전히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은 충분히 더 있을 거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이 종목을 좀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